이게 폭탄이야 이거 들고 술래야 그래서 빨리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도망가야 돼 이거 진짜 벌칙 있어 네? 벌칙 있어 벌칙? 맞짱 이걸로 맞는 거예요? 나랑 맞짱튀겨야 돼 맞짱튀겨야 돼 맞짱튀겨야 돼 맞짱튀겨야 돼 나랑 잡아 응 나랑 잡아 아이고 아이씨 으악 좌 저池갈래 가위에 다 이봐 빨리 이런다로! 진짜! crazy! 뭔데? 뭐 보는건데? 조연우요! 조연우? 네. 아, 조연우랑, 그렇지. 대구에서 왔지? 너무 레알이네? 와! 그렇게 써봐! 아까 아무도 믿지 않았나? 맞아 아무도 안 믿었지 나도 조연 사진 좀 보여주세요 렉 걸렸어 렉 걸렸어 안 걸렸는데요? 아 뭐야? 역시 사람이 엄청 많았던 레깨실인 것만 팔로우가 참 컬러감도 없냐? 어? 이게 나야 맞는 것 같지? 후보가 하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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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쫄리다! 이제 살찍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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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찍었는데도 안 되니까 아까까지 안 돼 안 돼 헤이팅! 흠 하이팅! 해외